건드리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꽉 닫아서 뒤집어서 가방이나 차에 보관하시면 차가 움직이면서 잘 섞이니까요. 낚시터에 왔을 때는 좀 흔들어서 뒤집어서 좀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안녕하세요. 시아로버입니다. 주말 낚시터에 좀 나왔구요. 오늘은 찌방 공방에 갈대 한치를 가지고 스위벨츠비를 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구요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낚시대는 20칸을 좀 사용해 볼 거구요. 원줄은 모노이로 입니다. 찌는 지방 공방에 갈대 한째 인데요. 전장은 55cm 이고 3.46g 9.2푼 정도 되는 그런 찌를 좀 사용해 볼 거구요. 오늘 찌탑이 크리스탈톱으로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오늘 이 찌를 가지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체비는 고정 2분할칩을 좀 사용할 거구요. 본봉돌은 에어봉돌을 좀 사용할 거구요. 기둥줄은 본드사 630D 20cm를 좀 사용해 볼 거구요. 바닥에 스위벨은 0.4g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늘은 오늘 초세강 바늘 무민을 55 이구요. 바늘 목줄은 7cm 정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흔들이를 가지고 두 가지를 좀 운용을 해 볼 건데요. 한 가지는 어분 흔들이고 또 한 가지는 해초 흔들이 인데요. 해초 흔들이를 외바늘에 묻힌 다음에 어분 흔들이를 마부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해 볼 거구요. 집어가 좀 되면은 해초 흔들이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하는 포인트의 수심은 1.8m 정도 되는 수심이구요. 찌맞침은 무바늘로 해서 바늘 없이 한마디에 맞힌 이후에 세마디 정도를 좀 노출해 놓고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. 미끼로 흔들이를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흔들이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보관을 할 때 뚜껑을 잘 닫아서 거꾸로 보관을 하시는게 알갱이들이 잘 섞이기 때문에 낚시차에 오게 되면 바로 사용해도 알갱이들이 잘 섞여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흔들이를 꽉 닫아서 거꾸로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. 낚시터는 고향시에 위치한 약수낚시터인데요. 손마터로 운영하고 있고, 입어료는 만원인 것 같습니다. 주어종은 향붕어이구요. 중간쯤에 수심은 2m권이구요. 현재 모퉁이에 앉아있는 이곳은 1.8m 정도 되는 그런 수심입니다. 오늘 사용하는 찌의 찌탑은 크리스탈톱 인데요. 솔리드탑에 비해서 유리 함유량이 조금 더 많은 상태이구요. 그러다보니까 투명도가 솔리드탑에 비해서는 투명도가 아주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. 알았다. 고추장 구워 입에 부어서 고추장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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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힌둘면 1. 2대 다행힌둘 2대 다행힌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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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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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